컴퓨하이가 0.3.27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컴퓨하이는 보통 2주 간격으로 정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만 지난 버전은 모델 발표가 잇따르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버전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모델 지원과 샘플러 추가 그리고 관련 노드들의 개선과 코어 엔진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컴퓨하이 0.3.27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후니아 3D 버전 2 모델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이 모델은 신별 이미지 또는 멀티뷰 이미지를 이용하여 메쉬 형태의 3D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멀티뷰 모델은 멘어 각도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메쉬를 생성하며 멀티뷰 터보 모델은 생성 속도에 최적화된 모델로 빠른 결과를 제공합니다 싱글 이미지 모델은 안 한 장으로도 메쉬 생성이 가능해 제한된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니아 3D는 확인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각 모델에 따라 하일명을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기재해 두었으니 알맞게 파일명을 변경하고 체크포인트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멀티뷰 워크플로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뷰 모델은 클립비전 인코너 노드를 통해 각 이미지 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후니아 3D 버전 2 컨디셔닝 멀티뷰 노드에 연결합니다 각 클립비전 노드는 체크포인트 내에 클립비전 슬롯과 매칭해야 합니다 이때 클립비전 인코너 노드를 통해 연결해야 하며 각 클립비전 노드는 후니아 3D 멀티뷰 체크포인트에 클립비전 슬롯과 연결해 주면 됩니다 SaveGLB 노드에서는 GLB, OBJ, STL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뷰 터보 모델의 워크플로우입니다 가이더스 노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 외에는 멀티뷰 워크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구성입니다 품질이 낮게 나올 경우 가이더스 값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멀티뷰 쪽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터보 모델의 워크플로우는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예시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이미지 모드는 단일 컨디셔닝 노드만 사용합니다 멀티뷰 터보 모델이나 싱글 이미지 모드의 경우 CFG 값을 5로 올리고 스텝을 40 정도로 수정하면 적정 수준의 메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드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TS 3080에서도 원활히 동작하니 직접 테스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ONE 컨트롤 로라가 제원됩니다 이 기능은 컨트롤 넷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로라 구조를 기반으로 처럼 비용을 줄이고 더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두 가지 형태의 로라가 제공됩니다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율 기반 로라입니다 이 방식은 블러 처리가 적용된 비디오를 입력해야 하며 이 블러 강도가 모델에 전달되는 제어 신호 역할을 합니다 블러 라디우스는 약 15에서 15 픽셀 수준이 적절하며 기노이드 값은 1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보통은 패컷, 다빈티 리조브 같은 영상 편집 툴에서 가오시형 블러 필터를 적용한 뒤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만약 MPEG을 사용할 경우 명령어를 사용하여 블러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약 12 픽셀 정도의 블러 라디우스에 해당하며 시그마 값을 4에서 6 사이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노이드 값을 낮춰야 하는 경우에는 IP2P 노드에서 라텐트 연결을 해제하고 VA 인코드 출력 팝스를 직접 연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탭스 기반 로라입니다 이 방식은 데프스 애니킹 버전 2에서 생성한 데프스 맵의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할 때는 데프스 애니킹 노드를 연결해 주셔야 하며 모델 선택은 VKS, G, L 중에 하나로 가능합니다 VKS가 가장 가볍고 VKL이 가장 무겁습니다 두 방식 모두 일반 로라타로 연결되며 IP2P 컨디셔닝 노드를 통해 조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라 파일명에 1.3b가 명시된 모델은 정상 작동하니 특가 포인트와 로라의 호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 모델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스킨 레이어 가이던스 DIT 노드가 원 모델에서도 동작하도록 지원되었습니다 SLG는 특정 레이어의 출력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건 가이던스를 삽입하여 영상 생성의 품질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영상 생성할 때 손, 얼굴, 구조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맨간 깜빡임이나 세부학적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생성에 관한 워크플로우를 다루다보면 STAY 노드를 설치하셨을 텐데 컴픽 코어의 노드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J 노드의 경우엔 원 비디오만 집중한 노드이고 컴픽 코어에서 제공하는 것은 BIT 관련된 모델에 포함된 것이라 STAY 노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약간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값도 간편하게 블럭과 적용 범위만 사용하면 되므로 STAY 노드로 구성하는 것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노드는 기존 ONE i2v 노드와 동일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ERSD 샘플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샘플러는 고속 샘플러로 바곤 스탭에서도 실정 수준의 품질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TPM 샘플러와 비슷한 품질을 제공한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와 품질 테스트용으로 사용해볼만한 샘플러입니다 예를 들어 20 스텝과 40 스텝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Unlap Bizet Value 기능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는 백엔드 기능의 개선이지만 노드 구성할 때 실질적인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어에서는 위젯에 설정된 값을 다른 노드에 직접 전달하려면 별도의 변환 노드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랩핑된 상태도 처리되기 때문인데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Unlap Bizet Value 기능을 통해 위젯 내부 값을 그대로 추출하여 다른 노드에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된 프리미티브 노드는 숫자, 문자, 초급 페일즈 같은 기본 데이터 테이블 입력 값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난 어렵거나 복잡했던 다양한 파라미터 연결이 훨씬 간편해졌고 GUI에서 조절하는 값을 그대로 다른 노드에 연결할 수 있어 전체 워크플로우가 더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노드는 컨디셔링 노드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베이스 체인처럼 연속 연결할 수 없습니다 각 노드는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컴퓨어 애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작 클릭은 컴퓨어 애를 수행할 때 완명줄에 추가한 설정값을 말하며 이번에는 플래시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래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 연상 과정에 IO 방목 현상을 줄여 고해상도 이미지나 대형 모델 실행 시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최적화 입도입니다 2. 이번 업데이트는 AMD 사용자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RDNA 또는 CDNA 아키텍처 기반 GP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됩니다 엔비디아 사용자라면 기존의 엑스포머즈나 세이즈 어텐션 사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플래시 어텐션은 더욱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래시 어텐션은 인베지드 파이썬 환경에서도 설치 가능하지만 CODA 2 킷 또는 ROCM 2 킷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윈도우즈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틸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터치 버전 및 CODA ROCM 버전에 따라 설치가 정상적으로 지지 않거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도 있으니 자세한 설치 조건은 하이파이의 플래시 어텐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로터스티 모델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로부터 데프스와 모델 정보를 추출하는데 특화된 AI 모델로 상대적으로 저번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대형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리프전 1.50 VA를 사용해야 하며 아이더 노드에는 로터스티 컨디셔닝 노드를 연결해 정상 작동합니다 또한 공개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디스크리리너 키븐 앱스 예측 부분에서 앱스 엔리싱 버전 2보다 높은 순위 기존 앱스 엔리싱 버전은 약간 낮은 랭크를 기록하며 59K 수준의 적은 합성량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스크리리너 키븐 앱스 모델이란 입력 이미지로부터 액셀 거리를 직접 예측하는 방식의 지도학습 회계 모델을 의미하며 마리골드처럼 메쉬를 직접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배선 및 업데이트 항목 중에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노드3D 노드의 개편입니다 컴피아이는 최근 3D 관련 기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이전에는 설정 메뉴와 값이 분산되어 있었고 메뉴 구조도 직관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왼쪽 입력 메뉴에서 모든 주요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고 오른쪽 아웃풋 슬롯에서 이미지, 노을맵, 라인아트 등 다양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된 결과는 프리뷰 노드나 세이브 노드의 연결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어그플로우 구성할 때 세급적 피드백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파르미터들이 제거되어 코드가 정리되었고 RTXV 관련 노드에서는 바닐 프레임 처리할 때 프레임 인덱스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유연한 프레임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프론트 엔드를 사용할 경우엔 패키지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어 불필요한 리소스 체크가 줄어들었습니다 DPM 플러스 플러스 SD 계열 샘플라에서는 내부 설정급 전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단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패처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전체 워크플로우 실행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이미지 아웃풋 노드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어 이미지 출력이 더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에서 하이터치 라이브러리가 누락되었을 때 발생하던 현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 처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ERSDE 엑셈플러에 로지 처리 과정에 도우 로직이 추가되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던 예외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메시지의 출력풍이 시정리되어 향후 디버깅이나 사용자 피드백 수집 과정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2채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에 관련 최신 소식 및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리니 보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레이크 토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